손님, 손님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? 누구랑 둘이 와야 되는데예요? 아니요, 자경 씨랑 같이 아는 거 혼자 와서요 자경 언니랑 오면 돈이 더 들잖아요, 2인분 내 하니까 또 있어요 오빠랑 오붓하게 만나고 싶은데 껌딱지가 붙으면 짜증 나잖아요 오빠가 만든 파스타 먹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나 먹어보고 싶다고요 그러세요? 어떤 파스타 좋아하십니까? 오빠가 만드시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걸로요? 그러죠 부탁드릴게요 그때는 취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왼 정신으로도 저러냐? 그런가 봐 그런가 봐 그런가 봐 하하하